촬영을 했는데 저희 스태프들께서 분위기를 유후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훨씬 더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여서 너무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. 또 가장 대장님이신 감독님께서 워낙 친절하시고 마음도 잘 써주시고 말 한마디를 해주셔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감독님을 믿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첫 촬영이라서 좀 긴장도 됐었는데 현장 막상 오니까 너무 다들 많이 챙겨주시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현장이 재밌는 만큼 더 재미있게 드라마가 담겨질 것 같으니까 재미있게 찍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요. 너무 좋은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계셔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찍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보시는 분들께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배우들을 많이 안 만나봐서 다른 배우들을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고 유리를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재미있게 계속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촬영을 마치면서 늘 그렇듯 긴장도 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데 광신용화 감독님을 비롯한 베테랑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잘 이끌어주셔서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. 배우들과의 호흡이요? 아직 촬영 초반이라 긴장됐어요. 근데 척하면 척 호흡이 잘 맞아지는 것을 보고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. 너 왜 이렇게 안 맞지? 네. 근데 여기서 반발만큼 들어와. 안 맞지? 아 진짜 좋아. 여기 내 느낌인데? 진짜 예쁘다. 고급 제품. 시청자 여러분 곧 만나요. moderation This Waldronくn doesn't matter. This report is makes me so lazy. I'm interested in it. He'll be covered in her Mahoum or Mahoum 구미호전 화이팅. 잘 나오길 바랍니다. 구미호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색다른 구미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보고 싶어? 내가 사는 세상.